안녕하세요. 6시 내다혁입니다. 짜자잔! 오늘은 이렇게 또 선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지금 이제 다시 실내 선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언제 영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날씨 속에서 계속 노숙을 시키기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비가림막이나 이렇게 조금 가림막이 안 되는 곳의 아이들은 서서히 하나씩 이제 선반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휴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육식물은 참 신기한 식물이지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이런 표현을 하죠. 네, 휴면기라는 뜻인데요. 휴면기는 일시적으로 성장활동을 멈추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쉬면서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몇몇 동물들도 잠을 자러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잠을 자러 들어가는 동물들의 특징이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배불리 많이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찌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러 들어가잖아요. 다육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다육식물 자체에 수분도 좀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가을 동안에 햇볕도 잘 쬐면서 그야말로 짱짱하게 키운다는 표현들을 하지요.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짱짱하고 물도 좀 머금고 있는 아주 통통한 상태로 겨울에 들어가야 겨울에도 아주 잘 버티고 또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육이는 크게 동형 다육과 하형 다육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형 다육 아이들은 겨울철에 물주기만 좀 신경을 써준다면 건강하고 예쁘게 또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추위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 주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런데요. 이 하형 다육은 겨울이면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뿌리의 성장도 멈추고 뿌리가 멈추기 때문에 다육이의 줄기나 자구나 입장에서도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겠죠.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물을 준다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자꾸 건드리거나 하면 다육이들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휴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겨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생각하면 사실 하형 다육들이 추운 겨울에 잠을 자러 들어갈 텐데 어떤 아이가 하형 다육이고 어떤 아이들이 동형 다육인지 사실 잘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자러 들어가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기 시작합니다. 가을 동안에 이제 성장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아 이제 힘이 들어 이제 빨리 하엽이 질 아이들은 하엽이 빨리 지고 나는 이제 건강한 다육 입장들만 데리고 나는 이제 잠을 잘 거야 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입장들은 빨리 하엽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하엽을 또 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성장기의 특징이요. 잎이 통통하고 입장 색깔이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윤기가 좀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성장기의 다육이들은요. 자주 목말라 합니다. 보통 이제 다육이들을 2주에 한 번 정도 성장할 때는 물을 주는데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입장들도 빨리 마르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이제 성장기에 다육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이고 또 성장기에는 하엽을 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휴면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육이들의 특징은 이제 하엽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도 레몬로즈인데요. 네 이제 하엽을 많이 지기 시작했죠. 이제 잠들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하엽이 많아지고 이 물주기와 상관없이 성장을 멈추고 사실 물을 고파하지 않아요. 물을 한참 안 줘도 입장이 쭈글거리거나 목말라 하는 모습들이 사실 이제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다육이를 살펴주시면 아 이제 이 다육이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시트리나인데요. 가을까지 굉장히 성장을 잘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하엽들을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까지는 굉장히 입장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굉장히 생기가 있었던 시트리나였는데 네 이제 잠을 자러 이 시트리나는 빨리 네 이불을 핀 것 같아요. 네 다른 다육이들보다도 더 빨리 하엽을 내고 일단 입장에 윤기가 없어지고 빠르게 자구들이 나오고 새로운 입장들이 나왔던 모습들이 금방 성장이 멈춘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저희 집에 대표적인 휴면을 들어가는 다육이처럼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육이들은 잠을 자러 가면 이렇게 표가 나네요. 이 아이는 수연입니다. 수연도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실 텐데 수연도 이제 대표적인 또 하영 다육에 들어가는 아이지요. 이 목대에 있었던 입장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엽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반짝반짝 윤이 나던 입장들이 이제 조금 생기를 좀 잃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얼굴 사이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제 가을에 새로운 입장들이 폭폭폭폭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딱 봐도 성장을 멈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이 계절을 알아서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될 때를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네, 캉캉입니다. 정말 가을 동안에 폭풍 성장을 했던 다육이에요. 그런데 딱 봐도 아이고 이제 잠자러 들어가네 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매일매일 보다 보면 색감들도 달라지고 네, 또 하엽지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하잖아요. 내내 이제 하엽이 거의 지지 않았던 캉캉인데 하나 둘씩 이제 하엽을 지면서 네,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란다기보다 이제 정말 성장을 멈춘 모습이 보이고요. 가을 동안에 정말 예쁘게 물들었던 이런 입장들이 하나 둘씩 하엽을 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자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을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입장들이 쭈글거리면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이제 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제 하엽지는 아이들 빼고는 네, 입장이 쭈글거리지 않네요.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물을 고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매년 여름이 되면 또 동영다육은 휴면에 들어가고 또 겨울이 되면 하영다육들은 휴면에 들어갑니다.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다육이들을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시고 햇빛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짱짱하게 키워주시는 게 가장 큰 비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무사히만 잘 보내다오이지만 겨울은 그렇게 크게 냉해를 입지 않는 이상 다육이들이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겨울은 아무래도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서 오래 있고 또 햇빛이 부족한 계절인 만큼 웃자라지 않게 잘 지켜주는 게 또 예쁜 모습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가을 동안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물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건강한 상태로 실내로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입통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엄청 추워지는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낮에는 또 따뜻한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겨울 동안에 잘 버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 다육은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동형 다육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아주 그냥 생기발랄하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요즘에 아주 펜댄스가 예뻐지고 있네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찌고 예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유 참 예쁩니다.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 펜댄스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휴면에 들어가는 다육이들 잘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짜자님들 고맙습니다. 6시 내 다육은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안녕. 안녕.